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실듯이만요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홍보대사이자 국가대표 시범단과 세계 태권도 연맹 국기원 등의 태권도 베테랑 출신들로 구성된 글로벌 퍼포먼스팀 태권크리의 퍼포먼스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네 태권크리 하면 어떤 뜻일까 궁금하실텐데요 태권크리는 태권도와 크리에이터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우리 태권크리팀은 팬덤이 무려 2,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14명의 태권크리의 멋진 무대 두꺼운 박수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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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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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